영상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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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있어 그냥 c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유에크 아 상대 탑 더샤인데 우리 탑 도륜데 이도류 vs 더시아이 난 이거 근데 지는거 같아가지고 도망가면 답도 없다 아니요 길바 아 나가있어 그냥 이거 먹자 부셔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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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 남겨야돼 한마리 남겨야돼 저 레이브즈 우리야 괜찮은거 맞아? 괜찮은거지? 나이스 나이스 아마도 이거 먹었겠지? 이러면 아이버는 존망 이거 여러분도 아이버 한 마리나도 설치해야되지 피 깎이는거 설치해야되는거지 이 장치 저거 안꺼져? 이건으 하나 먹었는데 CS 보니까 이번아 누가 그런 챔피언아 그러니까 혼나야겠지 혼나야겠죠? 이번시 뭐야 안이 터졌는데 우리 이번씨가 동선을 어디로 잡을까 이번씨 이번엔 어딜 가실까요 이번씨 이번씨 오케이 답은 쏘라카 쪽 안죽고 이번씨 미드 오셨네 이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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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씨 이번씨 아이고 이번씨 어디가세요 우리 불러먹을까 갈겁니다 아니 미드도 이상해 이렇게 너가 턴 썼으니까 이번엔 내 턴인데 신기해 한번 끌어주고 그럼 우리가 융턴 잡을거에요 이렐리아씨 당신 마너 없잖아 그럼 너클 너클 그쵸? 그럼 우리꺼지 가져와 아래에서 올 수 있으니까 빠져가지고 여기서 먹어주고 여기서 먹어줘 오케이 때려 때려 때려버려 때려버려 골고기 어서오고 골고기 어서오고 어차피 못먹는거였어 근데 한참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어어? 이번식 이번식 아하하하하하 아이고야 이번식 선물을 이렇게 선물을 지금 하하하하 아이고 이번식 뭐 산타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 갑니까 이런식으로 고마워요 이번식 선물용 하하하하 아우 저시야 이 도로 안밀리는구만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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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시 있을텐데, 이번시가 귀여운 짓을 하고 가네 나도 숨어 그러면 이번시, 이번시 뭐하세요 이번시 적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비밀작업부터 가서 시야에 피빛칼날 갈까? 아 피빛칼날 가서 이번시 조진걸 그랬나? 아 템상태 지금 핫타치였다 그치 이번시 조진은 템으로 갔어야 돼 이번시, 이번 동수는 어딜까요? 이번시 어흐흐흐 여기다가 두컵에다가 설치해놨네 내꺼야 내가 먹은거야 야 Q댈이 너무 세다, 카사야 미안 아이원 블루 야무지게 먹어 야 징 아이원의 블루 빼는 거는 블루를 두 개를 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블루를 두 마리를 빼는 거에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정글 5렙 차이 뭐야? 5렙 차이 당해보기만 했지 직접 내보는 건 처음인걸? 내본 적이 있나? 근데 아이버는 무조건 1랩 때 들어가야 돼 저거 들어가서 동선 꼰 다음에 미드 푸쉬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럼블 1L픽이라 이건 좋았던 건데 이게 들어가는데 임베 센 거 하고 미드 주도권 있지? 아이번 같은 거 하면은 게임이 80%는 져있어 미드 정글이 게임을 알 줄 알아야 돼 럼블이 푸쉬가 되는 챔이야 조금 어? 이번 씨 이런 퓨트한 짓을 해본다고 했다고? 어 당신 용서하지 않겠어 어허 귀여운 짓을 했네 디벤씨가 어딨을까? 맥에는 먹어 아 불쌍해 죽겠네 펄치 해놓거든 아 불쌍해 죽겠네 펄치 해놓고 바랐다 패반에 백패반에 2번 씨 들어가 으핳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음 아이오 아이고 죽여 2번씨 사냥 완료 아 이렇게 친환사이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도 8시 하는 그 그 뭐야 상식회의 여러분들 펀딩 좀 부탁드릴게요 폰 받지 방금